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손태진 오늘 부리기 전 마음의 준비 김인아 가사 시가타 인터뷰 1 가수 손태진이 신곡 오늘의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가사를 쓴 작사가 김인아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손태진은 지난 14일 신보 더프레젠트 투데이즈 더프레선트 터데이스를 발매했다. 더프레젠트 투데이즈는 어른들을 위한 음악통화를 주제로 기획된 첫 솔로일피 더프레젠트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으로 타이틀곡 오늘을 비롯해 로망기타, 로문기타, 마중, 여름공원까지 총 4곡이 담겼다. 전작 더프레젠트의 더타임, 더프레선트의 더타임 이 편안하게 감상하기 좋은 곡들로 채워졌다면 이번에는 보다 묵직한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아 다채롭게 표현해내는 데 집중했다.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첫 번째 음반에 비해 비교적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곡의 스케일도 더 커졌다면서 예술성으로 따지자면 기승전결 을 많이 넣었다. 듣는 분들도 감정소모가 있을 것 같다. 그냥 흘려듣기보다는 가사에 담긴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큰 울림과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오늘은 서정적인 가사에 얹혀진 송태진의 따뜻한 보컬이 삶에 대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송태진은 오늘을 이전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깊어진해와 비교하며 그와는 다른 레벨인 것 같다 라며 웃었다. 이어 부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더 무게감이 있는 곡이라 한 번에 만족스럽게 나오기가 힘든 것 같다. 고 털어놨다. 특히 곡의 주제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가사의 힘을 거듭 강조한 그였다. 오늘의 가사는 작사가 김이나가 썼다. 송태진은 김이나 작사가님의 가사는 항상 손댈 데가 없는 것 같다. 며 극찬했다. 그는 원하는 걸 설명하면 기대 이상으로 돌아오더라. 과거에 대한 회상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교훈 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툭 던지며 시적인 표현을 많이 부탁했다. 그런데 정말 한 편의 시 같은 가사가 나왔다. 며 놀라워했다. 이어 가곡의 정의가 시에다가 음악을 얹은 건데 마치 현대판 가곡이 탄생한 느낌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곡 초반부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땐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해주는 게 마지막이다. 어느 먼 훗날 너무 사무치게 그리울 하루. 어쩌면 오늘이라면서 노래가 끝난다. 그 말이 곡 전체를 아우르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가장 와닿는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트롯 경연 tv조선 미스터트롯 이와의 mbn 불타는 드롯맨 이 스피노프 예능으로 경쟁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tv조선은 트랄랄라 브라더스 mbn은 불타는 장미단으로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mbn은 최고 시청률 16.6%를 기록한 불타는 드롯맨 이하 불트 이 지난 3월 7일 종영한 뒤 스피노프 예능 불타는 장미단 과 장미꽃 피일 무렵을 선보였다. 특히 불타는 장미단 은 불트 앱 첫 스피노프 예능으로 스튜디오 내 가수들의 대결이 아닌 팬들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는 취지의 게릴라 버스킹 뮤직쇼다. 불트 톱 7 송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후은 예녹이 출연한다. 불타는 장미단 은 첫 방송 4월 4일 당시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5.6%로 시작했으나 가장 최근 5월 2일 시청률은 이보다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불타는 장미단 톱 7 가수들이 경연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거나 멤버들 간 케미를 입증하는 등 숨겨진 매력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TV조선은 최고 시청률 퍼센트를 기록한 미스터트롯 2 이하미트 2 가 지난 3월 16일 종영한 뒤 첫 스피노프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 를 편성하며 막불을 놓았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도미트 2 에서 독질을 차지한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온과 더불어 화제의 참가자 송민준 용준협이 참가한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는 참가자들이 개인과 라이브를 진행하는 게임 음악쇼로 과거의 명웅 영탁 김호중 등 미스터트롯 시즌 1 결승전에 오른 가수들을 중심으로 평균 10% 대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의 콜센터의 명맥을 잇는 형태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앱 첫 방송 5월 3일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4.7%로 수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2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자은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트랄랄라 브라더스 만의 차별점에 대해 여러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이나 노래를 다룬 것과 달리 트랄랄라 브라더스 는 인간적인 개개인의 매력 탐구에 집중한다. 가족 오란관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고 설명했다. tv 조선은 오는 11일 미트 이 톱7과 두 번째 스피노프 예능 미스터 로또도 방송할 예정이다. 이는 톱7 멤버들이 황금기사단 7인과 노래방 대결을 펼쳐 로또 당첨의 기회를 획득하고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물하는 역조공 음악 예능이다. 스피노프 예능은 기존 프로그램에 팬덤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 미스터 드롯과 불타는 드롯맨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운 tv 조선과 mbl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성공한 프로그램에는 스타와 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피노프 예능의 경우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된다. 며 현재 지상파, 종합현성, 아트까지 채널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 또한 스피노프 예능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했다. 이어 스피노프 예능일지라도 새로운 서사와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선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어야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명웅 팬클럽 부산영웅시대 독거노인 위해 2년 넘게 봉사 매달 70만원 후원 플러스 도시락 나눈 가수 이명웅의 팬클럽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가 11,25회차 정기봉사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스터디하우스는 부산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서 독거노인들 위해 2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다.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원 후원과 직접 조리하고 배식도 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기념일에는 김장봉사, 연탄기부 등 선환영향력 실천을 해오고 있는 것. 정기 후원 70만원과 연탄 후원 등 특별 후원으로 총무적 후원금은 3620만원에 달한다. 이번 봉사에는 특별히 이명웅이 광고하는 진간장이박스 특별 기부로 맛있는 나물도 만들었다는 후문.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하며 이명웅의 선환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겠다라고 정했다. 영웅시대는 각종 기부와 봉사로 선환영향력 실천에 앞장서며 팬덤 문화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명웅은 스타 브랜드 평판 2023년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웅의 부산 팬클럽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 출구. 감동 노하지인 가 지난 1일 폐막한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PISFF에서 이관왕을 차지하기도. 출구는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 우수작품상 아고라상을 수상화는 영예를 안았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